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희 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이 그야말로 피가 튀고 살이 튀는 그런 전쟁판 난투 극 상황이 연상될 정도로 그런 영화가 연상될 정도로요 험난한 어떤 뭔가 일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병 최상병 그 건에 대한 국회 재표결이 있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최재형 의원이 그 특급 안에 재표결 시에는 찬성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안철수에 이어서 김웅 에 이어서 유의 동에 이어서 네 번째가 되는데요. .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 네 명으로 그치면 뭐 관계 없습니다. 뭐 충분히 이제 방어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현역 의원이지만 22대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 몇십 명이 있습니다 뭐 50여 명 되죠 그들이 지금 현재 통화가 잘 안 된다 그래요 . 지금 이걸 단속하기 위해서 은혜 지도부 에서 지금 전화를 걸고 편지도 보내고 뭐 계속해서 크게 노력 하고 있는데도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 고 있습니다. 떨어진 사람들이 예정이 없겠죠 .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현재 국회 주변에 여의도 주변에 잘 안 나타난다 그래요. 자신들의 인기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이제 다른 어떤 심리하고 비슷한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억하심정에 딴짓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은혜 지도부 특히 이제 은혜 대표가 추경호 대표가 지금 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글쎄요 성과가 나야 될 텐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발표를 보게 되면은 윤 대통령 본인의 지지율도 높지 않은 데다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많이 떨어졌죠. 5%인가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면서 지지율 대결에서도 민주당이 지금 지고 있고 조국 혁신당이 별도 로 있는 상태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20%대 대통령 지지율도 20%대 이런 상황이 되면 의석수도 압도적으로 모자라고 여론 지지율도 안 되고 이러면은 정치를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가운데에 윤 대통령이 이제 뭐랄 할까요 원래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소위 말해서 김치찌개 레시피를 앞 시워 가지고 소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통령이 이 소통에 이제 목숨 걸어야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사람들 만나야지 정치는 무조건 활기도 있고 활력도 있고 보기도 좋고 만날 때 가리면 안 됩니다. 막은 만나야 돼요. 대통령 왕 같은 존재라 생각하고 좌파들도 우파들도 다 만나야 돼요. 전부 다 이렇게 대통령 밑에 있는 부하라 생각하십시오. 저쪽 좌파들도 내부하 우파들도 내부하 이런 포지션이 좋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언어 구사는 왕처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제가 볼 때는 왕처럼 말했어요. 말을 많이 안 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얘도 안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검사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뭔가 사안이 터지면 그걸 설명할 때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걸 설득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치적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그러나 정치인이 딱 되면 그렇게 논리적 설명이 좋지 않습니다. 그게 논리는 논리에 의해서 또 이렇게 공격을 받기도 하고 논리에 잘 설득을 안 당하려고 하는 사람 심리가 있어요. 그보다는 감성적 터치가 훨씬 위력적이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 대중 민주주의에서는 이 감성을 잘 활용해야 된다. 정말 제가 볼 때 문재인은 약해도 그걸 잘했어요. 그건 본인의 역량이라기보다는 탁현민의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은 한 번도 논리적으로 뭘 설명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말할 때 보면 상대를 설득을 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더라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대체로는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감정 잘 안 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대통령이 김치찌개 레시피를 합쳐서 지금 앞치마 두르고 2년 전에 대통령 될 때 그때 그 약속을 지키는 뉴스가 쫙 나갔죠.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저는 이걸 기다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걸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근자에 대통령 했던 사람 중에 이런 걸 하면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이에요. 이명박 대통령도 이게 좀 어울리는 스타일인데 윤 대통령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상남자 기질에다가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통을 맘먹고 하면 가장 잘할 사람이에요. 사실은 직접 이렇게 후라이팬에 이렇게 계란말이를 지금 두르고 있죠. 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 활짝 웃는 모습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대통령실에 또 이렇게 요리 직원들도 나왔고 여기에 지금 한 200명 이상 모였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다 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소통의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허무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소위 이제 저들도 소통을 잘한다고 했지만 문재인은 흉내도 못 냈어요. 노무현도 이렇게까지는 못했고 김대중도 못했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 전공이 뭐냐 이걸 살려야 되는 거죠. 이걸 하게 되면 지금 엄청나게 저들이 씹고 있죠. 윤 대통령을. 그러나 그건 그들이 뭔가 쫄리는 게 있는 겁니다. 오히려 움찔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런 걸 하는 걸 그들이 사실은 무서워합니다. 이런 걸 갖고 공략해야 됩니다. 현대 민주주의 대중 민주주의 시대에는요. 딴 게 무기가 아니에요. 이 소통이 가장 큰 무기라니까요. 뭐 칼로 할 겁니까 총으로 할 겁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다고 권력기관이라고 해도 검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경찰을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냥 오로지 그냥 법치의 시스템 위에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대통령이라도. 그러나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 이 소통은. 이 소통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여기서 대시를 쥐어야 됩니다. 민심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결국 감성적 터치 혹은 사람들을 사람 대 사람 인정으로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정치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무현이 인기 있는 건 딴 거 없어요. 서민팔이. 서민팔이 그게 컸고요. 또 나쁜 표현을 하게 되면 시체팔이 그게 작용했겠죠. 그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그렇게까지 엄청난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노무현 장례식 때 그거 보십시오. 여야 모두 다 가잖아요. 저쪽 야권에는 무조건 다 갔고 여권에도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그날 보니까 대통령실에도 정무수석 내려갔고 국민의힘에서도 당대표객인 의당팔 황우여 그리고 원내대표 다 갔습니다 전부 다. 여야 전체가 합동으로 다 가 가지고 소위 추도식 추모식을 하는 유일한 존재가 됐죠. 박진희 대통령이라든가 우파 쪽에는 그렇게 안 돼요. 그냥 끼리 일부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지금 옛날하고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노무현이 사실은 먹히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건 봉화마을에 가서 한 2년 정도 있었잖아요. 그때 그 서민행보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먹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때 이미 노무현은 우뚝한 존재가 됐다니까요. 무슨 업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머리로 생각하는 거고 사람들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건 업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윤 대통령이. 이걸 왜 못합니까 바이든이라든가 미국 고위관리들 의원들이 있는 데서 즉흥적으로 돈 맥거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윤 대통령이 된다는 거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사실 그런 게 소통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고차원적 소통 아닙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물인데 지금까지 자신의 최대 장점을 지금 감추고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막 만나야 됩니다. 좌파 저쪽 야당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왕이다 생각하고 만나주고 여기도 만나주고 그리고 들어주고 툭툭 등도 좀 때려주고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안정감도 챙기고 그때 지지율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진다. 여기 직접 만든 레시피 레시피를 대통령 레시피가 있어요. 김치찌개를 특별히 잘 만들고 또 이렇게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그 레시피를 요리사들에게 주고 그대로 만들으라고 했대요. 이번에는 직접 만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레시피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계란은 직접 이렇게 계란말이를 했다라고 하고요.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환상의 화문이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 다 그한이잖아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요즘 정무수석 홍철호 이 사람도 윤 대통령과 합의 잘 맞는다 그러네요. 기존에 있는 인물들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그래요. 특징적으로 제가 이름만 해도 이해하십시오. 세 사람 다 호주갑니다. 두주불사 호주가 형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풀기 딱 좋아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 사실 합의 맞으려면 대통령하고 그런 어떤 정서적 감정적 호드도 맞아야 되거든. 술 좋아하는 대통령이면 술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야기도 막 나가고 서로 간에 합의 맞는 겁니다. 딱딱하게 사무적인 이야기만 하면 이게 사람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 것을 풀 수 있는 인물들이 되고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 사람은 국회 안에서 술을 넘버원이다 할 정도로 술을 잘 마신다 그러죠. 그야말로 엄청난 고래라고 하더라고요. 잘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면 되니까 홍철호 그분도 그 수준이라 그러래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더 이렇게 운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동력도 챙겼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소통의 밑바탕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기자들 보십시오. 와이고 뭐 땡큐 오케이 땡큐 아닙니까 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기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 필력이 조금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런 것을 좀 기대할 수도 있는 거죠. 꼭 그걸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실에서 볼 때는 이 기자들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존재면서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매일같이 대통령실에 오잖아요. 이들 관계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기자들하고도 이런 어떤 유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내가 이런 추억이 있어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 이런 걸 남겨줘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게 많더라고요. 그때 당시 출입기자들과 끈끈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녹아있습니다. 1대1로 만난 그런 이야기도 많고 그런 식이죠. 이만섭 전 국회의장과 또 인연도 많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대통령 표정도 얼마나 밝고 좋습니까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통이에요. 소통이라고 하는 건 불편하게 서로 인생스러워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나서 즐겁고 활짝 웃게 되면 그것으로 국민들은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미국이나 이런 나라도 과거 어려운 시질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대공황 때 그때 힘들었지만 그때 위정자들 특히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항상 밝은 표정으로 웃는 날수록 그게 크게 위안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한나라의 국가 원수 하나입니까 대통령은 항상 밝은 얼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소통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걸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 했어요. 거의 안 했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통은 말이죠. 정무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만날 사람 만나고 안 만날 사람은 안 만나고 이런 건 소통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가리지 말고 막 만나야 돼요 그냥. 그래서 당 안에서도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도 불러서 혼도 내고 어떤 데는 그냥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타일러도 보고 이런 게 정치 아닙니까. 그런 소통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 걸 했더라면 대통령 지지율 관리하기 되게 편하고 좋죠. 요즘 국민들은 딴 거 없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한테 업적 보고 지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업적은 나중에 가서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지금은 사람이 마음에 든다 들지 않는다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강점이 이런 건데 이런 걸 그동안 못 보여준 것 아닙니까. 가령 이런 걸 말이죠. 그동안 정치적으로 불편했던 사람을 불러서 이런 식으로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커질 거예요. 결국은 이겁니다. 지금 5년 단임 대통령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고도화되어 있고 순진화 되어 있잖아요. 나라 자체가. 모든 게 제도적으로 다 짜져 있다니까 다 짜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서 확 변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거의 그 털 위에서 움직이는 거거든. 그리고 뭘 하나 바꾸려면 너무너무 힘들고요. 의대 정원 이슈 만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삐걱삐걱하고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혁을 해도 그게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핀포인트로 딱 집어 가지고 이거 하게 되면 좋아진다라는 확신이 있는 그런 개혁 의젠더가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알기도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소통하는데 오히려 신경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지지율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윤회 김치찌개 레시피 앞치마 두르고 2년 전 약속을 지켰다. 여기에 대해서요 비판자들은 저런 걸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데 택도 없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김치찌개 레시피 이런 게 있죠. 대통령의 저녁 초대 출입 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 저도 이런 식으로 한 번 만들어 먹고 싶습니다. 재료 잘 익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삼겹살 양파 다진 마늘 국간장 멸치육수 식용유 후추 소금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김치찌개 만들 때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중에 몇 개는 빠지도 관계 없잖아요. 김치찌개는 뭐 사실 김치 들어가고 돼지고기 조금 넣고 거기에 뭐 다른 어떤 양념 조금 넣으면 바로 또 김치찌개 되기도 하는데요. 배추김치는 숙중된 김치를 사용하여 적당한 길이로 썰어서 준비. 돼지고기 삼겹살은 얇게 썰어서 준비. 삼겹살은 국간장 다진 마늘 후추로 넣어 재어둔다. 양파는 얇게 채 썰어 준비한다.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재워둔 고기를 볶아준다. 고기가 익으면 김치와 양파를 넣어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준다. 준비한 멸치육수를 넣어 김치와 고기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여준다. 부족한 간은 국간장 소금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맞춘다고 이걸 그냥 복사해 가지고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놓고 김치찌개 한번 만들어 먹어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어쨌거나 지금 말이죠 소통으로 일단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소통 전쟁입니다. 이걸로 모든 걸 정리해야 됩니다. 사법 처리하는 것은 대통령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조국 사법 처리를 대통령이 합니까 검찰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법원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법원이 요지부동인데 그걸 행정부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걸로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런 것도 빨라집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그것도 잘 안 돼요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을 50%까지 확 올려버리면 사법부도 움직인다고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